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야!! 자... 안녕하십니까 뱅입니다. 자 오늘 게임 이 게임은 이제 스카이힐이라는 이 게임인데요 자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스카이힐이라는 호텔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VIP 룸의 말이죠 VIP 룸에서 이제 자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세상에 좀비들이 가득 있었다 그저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스카이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 어려... course 이건 보통으로 좀 더 궁금하니까 뭐지 이게 왜 초기화돼있냐 내가 왜 초기화돼잇지 전부 올 얼락했었는데 뭐지 난 삽상 며칠 머무려고 이 마을으로 왔어 짧은 여행이었으니까 며칠 더 멋있게 지내는 게 뭐 어떡해서 손이 킵니다 주문하신 대로 훌륭한 전망과 최신의 생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스위트룸입니다 백층 음 여기가 바로 내가 오늘 지내게 될 스위트룸이군 전쟁이 거의 이겼어 연합은 필사적이야 내 생각에는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더 좋아져야 할 거야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어 손님 여러분 객실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암 저 멀리 버섯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로 난 전화로 돌진해 모든 시도를 해봤지 밖에서 뭐든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들은 거라곤 만족스러워하는 배고픈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육신이 찢겨지는 소리 그리고 배고파서 나갔지 완전 지옥이었어 오우 쉣 자 여기서 이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상품 나중에 내일 받아가세요 내일 자 액션 표시는 뭔가요 자 일단 이걸 매우 빠름으로 자 일단은 원래는 내가 다 온락을 했었는데 전부 막혀있어요 그래서 다시 온락을 해야 되네요 이거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리고 한 칸을 내려갈 때마다 이 행동력이 소모되고요 HP는 싸우면서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아이템을 얻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막대기 자 우선은 뭐 아무 무기도 없으니까 막대기라도 들게요 좋아 오케이 쌀 나왔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은 싸웁니다 어디보자 50%의 황의열로 6에서 8댐 90%의 황의열로 2에서 2댐 80%의 황의열로 3에서 4댐 이 친구 HP는 20이고요 50%에서 때려보자는 놓쳤네요 아직 피가 많으니까 지금 피보다는 약간 확률을 한번 믿어보 확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7에서 8 나이스 좋아요 80% 데미지로 2번 줘야 되는 데미지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맞기만 한다면은 한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자 글루 뭐야 어 멈췄어 우리 중 한명은 여기서 살아나가야겠어 너를 위해서 숨겨두었어 95층에 라고 합니다 야채수프를 주면은 내가 삽을 줄게 없어 인마 자 얘는 이제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얘는 안 잡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죠 아 어 안전하게? 도박? 안전하게 갈까? 도박으로 갈까? 인생 한방이지 50%면 근데 사실상 도박은 아니잖아요 에? 절반의 확률인데 절반의 확률인데 그렇지 자 빵이랑 나무를 얻었고요 물 좋아요 자 항생제 사라다 자 이걸 이제 고치다 보면은 아이템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제가 배고픔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잃어버렸네요 아마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100의 경험치를 얻었다 레벨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스테이 스테이터스 이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데 음 원래 빗나감은 실력입니다 실력 음 일단 이게 덱스가 5짜리인데 덱스가 올라갈때마다 데미지가 좀 상승하거든요 덱스를 조금만 올려볼까? 한 3정도만 올려보자 데미지가 늘어났죠? 어 크흠 나중에 이제 무기 따라서 그 데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오이 쉣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뭐 이거는 뭐 90%는 뭐 달걀 왜이렇게 많아 아이가 왜이렇게 많아 아이가 찹 아 나 이런 찹 아니 죽이요 감나비씨 2.8에서 3.5 HP는 2.9 설마 설마 2.8 나오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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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생선을 얻었구요 네 일단 무기를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기가 없거든요 어 무기를 만들기엔 재료도 없고 대걸레 대걸레? 대걸레? 대걸레를 만들까? 일단은 룸으로 가서 이런거를 막 어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있는게 없어요 있는게 뭐 못도 있어야 되고 고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게 다 음식이라서 일단은 뭐라도 좀 먹는게 좋겠죠 뭐라도 먹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계란이랑 음식 만들 수는 없지 식빵은 일단은 존버할게요 일단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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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후주 으응 어우 쉣 피가 깎였다 계란! 설탕! 먹고 내려갑시다 아직 93층이에요 뭐야 생고기가 지아라서 들어왔네요 후딱 조시자 한 번 더 뚝 빼기 아이구야 한 번 더 뚝 오케이 좋아요 깔끔하게 마무리 어 고철 하나 나왔어 그리고 응급도구 50짜리 먹자 지금 먹자 먹길 잘했다 이 돌연변이 앞에서는 제가 이 몸을 수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마 3.1 미만이 몇 없는데 이거 뜨겠어 그렇지 깔끔 뭔가 뭔가 되게 좌절한 사람들이 많았었나봐 찹! 찹! 그렇지 이거 좀 크다 고철을 날려먹었네 아 나 딱 하나 있는 고철 날아갔어 이거 운이 너무 안 좋은데요? 찹! 9.2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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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8.9 좋습니다 어 레벨 올라오고 칼 얻었습니다 좋아 끌게요 자 일단 부엌 칼을 얻었어 부엌 칼 지금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네 왜요 일단 부엌 칼을 끼자고 스피드도 좀 올릴까 2에서 5 스피드도 조금만 올리자 이것도 8 정도로만 9? 자 이제 사람 나오죠 5시 집합인데 지금 출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출발하면은 일찍 도착하겠는데 오케이 나이스 치명타 자 얘가 때리다가 중간에 도망을 가는 치구입니다 하지만은 넌 죽었다 임마 죽어라 오케이 I need some food 자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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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먹지 않고 올라갈게요 이건 피로 해결하겠습니다 먹어야겠어요 사람은 먹고 살고자 살아가는 건데 먹어야지 먹고 먹고 자 VIP 룸 자 여기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물건이 아예 없단 말이지 강화를 해야 돼 못 못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고처리 두 개 이럴 때는 이거를 녹여봅시다 뭐가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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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못 나왔고요 자 워크 벤치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가 다양해지죠 좋아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어 창 창 만들 수 있는데 12에서 15됨 지금 쓰고 있는 거 약간 두 배 무기 적당한 거 끼고 가도 살 수 있거든요 카타르 둘 다 스피드 무기네요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1에서 24 장난해 저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예 그 최대한 그 데미지가 적절하게 분배된 게 좋아요 저 1에서 24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게임 운빨 조만겜이라 소머리막 때 가자고? 못 만들어? 어 테이프 없어 아니다 철사 케이블 어 둘 다 못 만들어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4에서 6댐? 4에서 6댐이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끼고 있는 거보다 훨씬 좋은 거 같은데 곤봉도 만들 수 있다 모르죠? 그럼 어디 보자 뭘 만들지? 창 하나 만들어볼까요? 전기 테이프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전기 테이프가 아마 글루로 만들걸? 천이랑 창 만들자 창으로 탈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휴구야 굴로가 없네 녹여봐 녹여봐 철사? 녹여봐 기어? 이게 아닌데? 그 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예 지금 다른 게임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게임 중인데 집중해 주세요 대걸레로 가자고? 잠깐만 지금 나 그거 만들 수 있지 않아? 블레이드는 안 되네 철사 케이블 철사나 케이블 하나 만들 수 있거든? 아까 그거 뭐 했지? 철사의 케이블이면은 소몰이 막 퇴? 나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지금 갈아버려가지고 대걸레 또 못 만드는데 이거? 괜히 괜히 다 갈았네? 무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망했는데? 망했어? 잠 좀 잠 깔 탄? 아냐아냐아냐 방법을 찾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파밍을 해오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예 예 당신은 생각할 거야 이 또라이가 나를 놀리고 있군 나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지? 예 맞아 나는 당신을 놀리고 있어 하지만 그거 알아?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여 죽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뭔 소리야 이게? 오 봤지? 떴어 자 대걸레로 갈아 끼자 좋아 맨 주먹 붉은 피로 오케 기어로 바로 소리 했고요 좋아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 오우 쉣 이 소리를 들었구나 간닷 뚝배기 아니 뚝배기 뚝배기 음식이 슬슬 떨어져가네 안 빗나가지 80% 80%지 죄송합니다 오오오오 마이 가시 잠깐만 위험한 게 나왔는데 50% 확률로 피가 깎입니다 8대 에이 설마 깎이겠 에이 설마 깎 당황스럽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그렇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내려가야 돼 그냥 어? 너무 내려왔는데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I love coffee I love tea 좋아요 일루와 일루와 찹 아 그렇지 반반 좋아요 무마니 무마니 오케이 자 레벨업은 했는데 지금 뭐 추가로 무기를 뭐 딱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먹어야 돼 체리 후추 좋아 저 생선은 마지막 한방이다 지금 먹어서는 안 찹 그렇지 11뎀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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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놈이 오케 커피 자 이건 한번 돌아갔다 오자 안 돼 내 벽돌! 저거 땜에 돌아가려고 했던 건데 킵고잉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이곳을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 날 것이다 나와! 으응 진짜 나가네 철사 어... 괜찮을까? 어 추가차례 나이스 한방! 그렇지! 자 메디킷 메디킷 자 좋아요 일단 응급치료 도구 나이스 좋아요 깔끔하다 아까 때리던 때리던 애지? 어차피 두방이야 아니 근데 70%가 안맞는게 말이 됩니까 얘 뭐 있으란 말이야 일단 VIP롱 가서 여기서 우선은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돼 부엌 그러면은 음식을 만들 수 있어 튀김 생선 좋아 22짜리 나이스 우유가 있어야되네 별달리 갖고있는게 없잖아요 그치 초콜릿은 일단 세이브하자고 초콜릿은 세이브를 하고 대걸레보다 더 센거를 들고 가야될 것만 같아 4에서 6은 너무 약해 지금 낫을 만들고 전기테이프 낫? 낫은 지금 못만드네 창도 못만들고 지금 만들수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재료가 없어서 코피스? 쇠지레가 있어야돼 쇠지레가 없잖아 만들수있는게 하나도 없어 삽? 공병삽 이거 만들수있지않아? 블레이드 전기테이프 잠깐만요 전기테이프 블레이드 그렇지 어 잠깐만 손도끼도 만들수있네 잠깐만 1에서 19뎀이라고? 저건 좀 아니잖아 쇠지레? 못만들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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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가 하나 더 있어야돼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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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음... 못만들어 음... 단독 6에서 11뎀 공병삽은 괜찮은데 그 위가 윗단계가 너무 안좋단 말이죠 낫을 만들면은 큰 낫을 만들수있어 낫 낫 낫 낫 낫 손도끼가 있어야돼 블레이드도 있어야돼 고철도 있어야돼 자 손도끼를 만들어봐 어 이거 가라 잠깐만 4에서 6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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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 나왔어요 못 톱날검 톱 하나만 만들면 가능하고 으... 아까 우리가 뭐 보고 있었더라? 낫을... 낫을... 만들면은 큰 낫을 만들수있어 오케이 일단 기억만 해두자구요 아이잉... 배고픔 이 날렸어 뭔가가 더 있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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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퍼! 으악... 하... 사실은 45퍼면 꽤 높은 수치! 으악... 으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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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괜찮겠지?! 안돼!! 안돼!! 90%가... 90%가... 90... 90%가...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야?